아 이거 닦아도 되게 위험해 보이는 물건인데? 갑시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배달하는 게임이래요 택배를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어 누가 우산을 버리고 갔잖아 이런 이런 내가 치워야겠어 자아 점프 오 우산점프 아 이거 뭐지? 오! 뉴 딜리버리 이거를 아 이거 내가 배달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들어갖고 헛차 괜찮은건가? 오케이 출발 오오오 자 다시 들어가지고 가자 내가 잡았어 한 손에 잡고 이렇게 저 떴잖아 저 트로피에 저기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좋아 오오오오오 아이씨 아이 사운드가 너무 ㅎ 사운드가 너무 커 으아 야 놔놔 아니 그걸 놓으면 어떻게 해 배달 왔습니다 으쨰 흠 야 좋아요 이렇게 배달 성공적으로 하고요 어? 이건 뭐지? 이거 올라가는건가? 옥상으로? 헉! 헉! 어? 오? 이런데가 있어 별게 다 있네? 소화기도 있구요? 아 택배 배달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거야? 오오오오! 아니C! 오오오! 아니 소화기가 미쳤어요! 아니!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야? 오오오! 아! 아! 여기 혹시 택배 없나요? 택배 배달해드립니다 저 택배 직원인데 혹시 택배 시키실거 있으신분? 어 요거 요거 하면 되겠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굉장히 위험해보이는데 가능한가? 으악! 됐다 출발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 아니 어떻게해 이거 어? 터져냇! 그냥 들고가자 이거 어디로 배달해야되요? 아 여기 바로 앞이네 근데 배달이 저기잖아? 괜히 차타고 갈라가있네 바로 앞인데 어! 아니 왜! 왜 터지고 그래 아이고 여기도 있었거든요 자 이거 안전하게 앞이잖아? 바로 앞이네 그냥 가자 자 됐자 점프 점프 넣어주시고 어이? 아 포장됐어 어떡해 아 나올수있네? 다행이다 자 차타고 우리 동네로 돌아가자 이거 타고 가야지 됐다 이거 운전 잘된다 이 차는 좀 제대로 돼있네 운전하기 쉽네요 이게 차지 가자 출발 이렇게 균형잡힌 운전 균형잡힌 드라이빙 균형잡힌 운전 아잠깐만 멈춰요 멈춰요 아니 차선 혼자 쓰나 지금 아니 좀 너무하자노 으어어 아 제가 가져갔어 심지어 아 버스들 조심해야겠다 좋아요 어엇 어? 이거 뭐야? 헬기 아니야? 헬기? 좋아 이거 한번 타보죠 간다 워후 야 아아 저 헬기 운전은 좀 하거든요 오 이런 데가 있네 야 이걸로 배달하면 개꿀이겠는데 금방 하겠는데 배달 이게 뭐하는 데지 여기? 뭐 경기장 같은데 근데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 헬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는 법을 모르네 어어 일로 내려가면 안되는데? 야야야 잠깐만 어어 어어 아아 이건 뭐지? 오오 이거 뭐야 오오 이거 이거 디스코팡팡 그런거 아니야? 그쵸 간다 으악 어 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되는거네 그쵸 친구들 넣어놓고 내가 돌리는거네 보트도 한번 타보자 오호 야 보트는 운전하기 좀 편하다 이거 한번 박아볼까? 오 뭐야? 오 육지로 튕겨나왔어 자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여기 비행기도 있다 비행기 한번 타봅시다 잡아 그렇지 출발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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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고 좋아 다시 갑니다 자 날 봐줘 날 지켜봐줘 간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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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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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동 좋았고 자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어 어 안돼 됐다 자 이거를 저기로 옮겨야되? 됐다 됐다 끝까지 올라왔다 내려 갖고 내려야지 아이씨 됐다 으어 어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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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큰일날뻔했네 오 물고기다 물고기 아 이거 커베이어 벨트로 연결해야되는거 보다 이거 설마 사다리차처럼 막 올리는건가? 쉿 자 물고기 들고 간다 오 아이씨 아 뭐야 아 차가 밀어버렸어 아 절로갔잖아 아 갑시다 워호 아 워호 어 야 이거 물고기 잡고 갔으면은 됐는데 오케이 넣었다 오케이 지렸고 됐다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하게 아 이거 딱봐도 되게 위험해보이는 물건인데 이거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갑시다 도착 아 근데 무슨 핵폭탄 같은걸 보내고 그래 어? 그런거는 택배 보내면 안되지 솔직히 이건 고객님 너무 과실이 크네요 저희는 이런거 배달 안합니다 아 와 또 위험한거 배달하네 아이씨 이거 어디야 저 건너편이거든요? 그냥 걸어서 가죠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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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시 다시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죠 운전대 운전대 잡아야되는데 손이 짧아서 운전대 간다 어 어 어 다시 아이씨 아이씨 그냥 미사일이야 저거 오 간다 오케이 갑시다 조심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이씨 하자아 호호 2단 로켓 아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까 안돼 됐어 여기서 잡고가자 최대한 안전하게 그냥 끌고가자 점프도 하지마 아아 안돼 노 오 오 넘었다 넘었다 아 난 빼 아이씨 별거 아니네 쉽죠 보세요 택배 배달 별거 아니에요 한번에 성공했다는거 어차피 이 부분은 다 편집해서 한번에 성공한걸로 보일거에요 자 자 마지막으로 저의 주특기인 비행기 쇼 한번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파일럿 출신이기 때문에 간다 수동 걸고 출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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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f